광주시가 올 한 해 주요 시정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진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광주시는 다음 달 5일까지 시청 1층 시민홀에서 2016 광주의 현재, 미래 그리고 시민을 주제로 시정 보도 사진전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. 광주시와 광주전남 사진 기자회의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약 90여 점의 작품이 전시돼 언론에 비친 광주시의 변화상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습니다.